반갑습니다. 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터라피틱스 대주주가 HLB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30억 유상증자랬죠.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가져와서 이익을 HLB 쪽으로 귀속시키겠다. 그러고 이제 대주주를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라섰고, 테라피틱스는 3자비중 유증을 한 이유가 지분 취득이라고 했죠. 일단은 이미노믹의 1차 지표가 OS죠. OS가 잘 나오게 되면은 4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인딩 텀시트를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인데 IT의 천에 대한 부분은 110명, 지금 다 110명 정도 분석이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한 155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50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중에 35명은 살아있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제 뭐 거의 분석이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HLB라면 상황에 맞춰서 이 소식을 뿌릴 테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잘 파악만 하면 되죠.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 앞서 나가기만 하면 되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만 잘 보면은 그게 바로 돈이겠죠. HLB의 신이니까. 자, 테라피틱스 12 물량이 남아있는 게 1월 30일, 2월 1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테라피틱스 대주주가 HLB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도 2월 1일로 바꾸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2월 1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2월 1일이 이 테라피틱스의 신주 전환청구 행사 날짜하고 똑같죠. 뭔가가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HLB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 2월 2일을 타겟으로 해서 이 나머에는 30일 30일, 30일 얘들 이미 정리 끝났겠죠. 한번 올려서 한번 털어먹고 확 내렸으니까 정리 끝났을 거다. 아니면 얘들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세력들이 HLB가 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12 물량 팔아먹는다. 이런 걸로 올렸다가 그냥 자기들이 올려서 자기들이 내려가지고 한탕 해먹은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얘들 다 모아놨다가 한방에 2월 1일 큰 거 하나 터뜨리고 한번 불꽃놀이 한번 하고 다 정리하고 나가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HLB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얘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팔고 나갔을 거다. 30% 먹여줬는데 뭐 팔고 나가겠죠. 얘들은 야 좋겠다. 뭐 이러고겠죠. 그러나 HLB에서는 야 걱정하지마 카드 딱 들고 있으니까 딱 기다려.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로 봤을 때 2월 2일이니까 하나 둘 셋 31일 날 이제 팔 수 있는 날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설 연휴하고 그러고 이제 일자가 좀 빠듯했죠. 빠듯하니까 이걸 뒤로 미루었을 겁니다. 아마도 뭔가 이렇게 뭔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이런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거래일 동안에 다시 HLB 테라피틱스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이 내려놓은 상태니까. 그리고 HLB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HLB도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테라피틱스도 이제 12 물량도 팔아먹을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명분은 아마도 이탭 천 시기적으로 딱 맞죠. 계속 이제 숨기고 숨기고 미루고 허리케인부터 해서 대학이 뭐 달라가지고 그리고 백신 명 했네 어쩌네. 그게 진짠지 모릅니다.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HLB 테라피틱스 만약에 내일 큰 하락이 만약에 일어나준다면 이제 분할 매수 좀 들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또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목요일부터 아니 내일 금요일부터 미증 신의진 분위기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마 HLB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아마도 지금 계속 올리려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강화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 하락이 일어난다면 적당의 수 들어갈 만하다. 아직까지 12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리고 나면은 예를 들면은 시나리오를 좀 짜 본다면 들어올리는 거는 이제 이런 뭐 저런 소식들 아무거나 내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갈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갔죠. HLB가 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뭐 이렇게 좋더라. 삼상 뭐 이렇게 잘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삼상 안구건조증 좀 한다. 이런 거 이제 좀 뿌리면서 올려도 되고 저번처럼 아무 이유 없이 올려도 되겠죠. 세력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끌어올려서 31일 정도 언저리 아니면 더 뒤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하거나 팔아먹을 수 있는 건 2월 1일이니까 31일부터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전에 재료를 터뜨리지는 않겠죠. 아마도 끌어올리다가 아니면 그 전에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저런 재료를 막 뿌려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거래 막 터뜨리면서 거래를 많이 터뜨려서 쭉 끌어올려서 상한가 보낸다거나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불꽃놀이 이 정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꽃놀이는 이제 아이케의 천 잘라서 400 투자한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세력들이 막 거래 터뜨리고 엄청나게 좋다던 뉴스 막 뿌리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빠져나야 되나요. 거의 취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흥건하게 취해서 아이고 얼싸 좋네 지화자 등등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민요 부르고 이러면서 어깨춤 덩신을 추다가는 또 엘도석에 얻어맞습니다. 맞죠. 엘도석에 또 얻어맞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쭉 올려서 다시 더 올라간다 그럼 세력님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주고 팔고 어깨서 파는거죠. 어깨서 마찬가지로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이렇게 해서 매도를 딱 시켜주면은 아마도 수익이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HB 테라피틱스의 대주주가 HB가 되었죠. 되었다. 이거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관에서는 이 소식이 나왔지만 100원 내렸죠. 이거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의 다 내렸습니다. 거의 다 HB도 지금 0.5% 내렸죠. 생명과학도 0.5% 내렸습니다. 다 이렇게 내렸는데 괜찮습니다. 2300주 가지고 내린 건데 뭘 겁먹을 이유 없죠. 근데 이제 겁먹을 거는 미증시가 안 좋다라는 거죠. 미증시가 지금 0.5% 내리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내리고 오늘도 내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파동을 하랑파동을 좀 태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는 지금 아주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럼 테라표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닥 잡을 때까지는 접근금지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좀 대입을 좀 해본다 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 그렇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로 크게 밀어붙였죠. 단기로 크게 밀어붙였으니까 이런 것처럼 단계 크게 밀어붙였지만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좀 남아있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 그럼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어느정도 올려주겠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었다. 신원적으로 보면 설 연휴하고 그러고 하나, 둘, 셋, 넷 한 4일, 5일 남았죠. 4, 5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서 계속 이거 이제 아니야 이거 엘도소 제대로 진행해야 되니까 아직 멀어서 더 쭉 내렸다가 그 다음에 할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많이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죠. 분할 매수 그러나 이제 한번 올려칠 만한 재료가 있을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많이 내릴 때 매수 매수 반드시 분할 매수 조금씩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열다섯 주 사고 스무 주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내리면 독사같이 내리죠. 확 내렸다가 그 다음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놓고 한참 기다렸던 좀 이따 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사고 그 다음 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평균가가 맞춰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숨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IT1000 이러면서 막 호들려 막 들고 나오고 이렇게 거래 막 터지고 이렇게 거래 막 터지죠. 이렇게 거래 딱 터져서 쭉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하고 매도 딱 하고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죠. 방법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두 번 딱 하고 나오라고 두 번 하고 나야죠. 사망할 거니까 사망할 거니까 제가 이 방법까지 타이밍을 다 알려드리죠. 그런데 아니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들고 왔다가는 엘도석에 한 번 또 쳐맞아 봐야지 기운티비 말 들을 거야. 뭐 이러겠죠. 엘도석에 한 번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정말 정말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이 정도 만약에 진짜로 제 시나리오대로 올려준다면 여기서 이만큼 지금 같은 장에 여기서 이만큼 먹여준다 그러면 세력한테 절 두 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만원 5만원 10만원 가든 말들 니 알아서 해먹으세요. 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쳐서 아깝다가 아니고 HB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휘날레를 어느 정도까지 띄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12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떠오릅니다. 지금 어떤 비주얼 him 손 손 손 손